안녕하세요 월드 조금만 하다가 잠자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일을 하든지 보도록 하자 시간을 보도록 하자 오늘 아 어제 할 거 하고 다 잤으면 됐는데 할 걸 못하고 자가지고 이러면은 밀리기 시작한 문제 어디 보자 늘렸나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 모르겠네 안 늘렸어 잠시만요 이거 20마리로 늘릴게요 늘릴 수 있더라구요 커스텀 셀링에 들어가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릴께요 다른 건 안 건드리고 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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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베리어 모으는 거랑 수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요거 열다섯명에서 스모 명으로만 바꿀께요 다른거 아무것도 안 건드렸죠 이것저것 많이 있구나 조금 더 세분화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친구들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근데 친구들이 아마 더 늘어나면 어 뭐야 그걸 거예요 그 저거 뭐냐 컴퓨터 사양이 올라갈꺼에요 막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100명 해도 되고 데리고 다니는거는 뭐 한 30명 에이스에 배치해놓는건 한 500명정도 긍정한 공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땅도 넓어져야 되겠구나 만든거 안 만든거 어떻게 보지 만든거 안 만든거 어떻게 보지 안무는 없었죠 안무가 정말 좋았어요 안무가 너무 좋았어요 안무가 너무 좋았어요 안무가 너무 좋았어요 어서는 데미지가 두 개 들어가더니, 어그였나? 데미지가 하나만 들어가니? 약하다 약해 힘을 내받고 태미나가 확실히 너무 빨리 날아야 알 필요 없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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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네 어? 아직 일어났는데? 안넣어줘도 됐나봐요? 안넣어줘도 됐나봐요? 이거 이거 하다 마신분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아 이런거는 뭐 서비스도 내가 해둘 수도 빵조아는 애가 없나? 빵이 안 나는데? 뭐요? 안다는 것처럼 보이는건가? 알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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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레벨이 20이 끝인가 보구나 그럼 아 그러면 궁금한게 이건 몇개? 4개가 끝이에요 잘 지긴 해야되겠다 진짜 박물이랑 황 그리고 석탄 요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져야 되는구나 확실히 오케이 오케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가도록 해줘 가도록 해줘 흐흐흐흐 보네들도 그냥 되는구나 노워크가 투고 트랜스플딩 투 34 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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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랑 요기 오늘 밝혀볼까요? 일단 자고 오늘 조금만 밝히다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까요? 아니 왜요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돌아? 여기서 요렇게 돌아야 돼 이쪽으로 타자 던전 아 던전 못 참죠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이런 아 너무 아깝게 벗겨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퉁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 아직 적응을 아 절 어디서 왔는지 웨스트인거 같아 어깝게 아깝게 하나 둘 뭘 말았어? 이게 안 작죠? 진짜 이게 안 작긴다고? 어우 미안했다. 아니 뭐 이래요? 오오오오오 이상하다? 안 잡힐 이유가 없었는데? 안 잡힐 이유가 없는데? 말이 더 있지 않았어요? 웨스트 그런거 웨스트 이게...아니지요? 너무 그렇게 생겼어 분명히 안 보이네요? 우리 친구가 안 보여 어? 여기 있다 어? 저 친구는 뭐 이제 어떻게 못해 이 친구를 노려야지 아흫 아흫 희한 줄 알아 왜 넉넉하게? 아까로는 다 이거 subtract 안 잔있네 하! 다 40개씩 들어있는거야? 버섯이 있고 약간 눈이 된거 같은데? 다시 오죠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어 날 뻔 했다 아 아 아 다 봐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빵 얘 벗어나는데 자기 영역 이게 안 잡힌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좋은 볼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돈 볼이 간다 돈 스피어를 들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네요 이러면 좋은걸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딴거 들고 딴거 들고 다니지 뭐할라 비싼거 들고 다녀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는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어서 이거 뭔지 클라우드가 뭔지 모르는거에요 엔시언트 파트 왜 두개밖에 없어요? 돌 돌 돌 돌 다른거 먼저 할까? 근데 좀 모아놓죠? 어깨 좀 더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제가 집중한 게 없을 때 아이고 여기저기까지이나 이곳에 도착하니까 더 가까이 타고 아멘 됐다 됐다 5 집 알죠 어째 못 잡는 애들만 많을 텐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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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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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9 5 5 5 5 6 6 6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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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7 8 9 9 10 6 7 8 9 9 10 9 10 11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0 11 11 12 12 12 13 14 14 녹색도 발견 녹색, 적색 발견 어나돌 녹색 발견 방금 여기서 녹색을 발견하지 않았어 오, 큰일났다 어떻게 가야지 서순이 어때 오, 저기 잠깐만 서순, 서순 아휴, 근데 서순이고 아시고 너무 졸리네요 동시에 잠시 재주면 네, 집안에 그리고 두 시간에 더 이상 다시 일어난 잠깐 앉았다가 날아올라 주세요 요거 찍고 절로 가죠 여기 박물이 넘쳐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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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뭐가 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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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임 애들알이 진짜 잘나오네요 지영들이 걸린건지 아 아 어그 걸린건지 아 아 불제형 쪽에 오래 있긴 했어요 어 어디죠 불렀다 이쪽 인가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요 이쪽 일 거 같기는 한데 이쪽 일 거 같긴 한데 응? 응 그렇죠 저게나 보이네요 일단 녹색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절요 이거 셋 알았어 쳤면 낮에 돌아야 되는데 밤에 돌고 있으니 이쪽 아니에요? 어디에 또 있었는데?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안 보이네요 갑자기? 아 뭐가 가로막고 있구나 무서운 소리가 나는 꼬리가 너무 무서운데요? 안 보이네요 방금 졸아가지고 오케이 어 다행이다 어디 간건 아니구나 어 23이면 잡을만 하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와 이용의 싸움 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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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꼈나요? 꼈다 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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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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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지금 차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오늘은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수원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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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